시간에는 마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실 것 같잖아요. 죄인을 사랑한다는 대목이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내용은 이렇게 보면 아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지 않다는 말이 맞습니다. 정확히 표현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어서 사랑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가까이 하려고 못 부딪히는 자를 주님은 받아주시고 사랑하셨지 죄인 자체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답니다.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죄인 하나님 죄인을 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랄지라도 자신의 의지적 절단으로 죽게 나아가지 않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은 가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읽으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없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죄를 부르러 왔다라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죄인 죄인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는 자를 위해서 왔다. 이 똑같은 본문 말씀을 누가 보고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 누가 보고 5장 한번 내려봅시다. 누가 보고 5장 30일 32절 말씀 누가 보고 5장 31절로 30일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시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없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해외시키러 왔노라 정확한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해달라고 하면 죄인은 산더미처럼 봐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는 백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는 자면되는데 하나는 사랑받을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뭘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육적으로 병든 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배교하고 내 자신을 살아오려고 하는 것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죄 가운데 나를 빠진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라고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자기를 누룩당하는 바리사님과 성경하는 것은 해치다는 것보다 막퇴고 싸인다 싶더라 라고 주님이 멀리하신 걸 보게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안 생각했거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는 병든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러나 사망의 고통에 투박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결국에 지옥의 형벌을 받기 합당하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자 누가 15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러 가까이 나오니 다리세인과 성기반들이 수군별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했고 창녀도 죄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창녀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머리부터 발까지 향유 혹학을 깨뜨려 가지고 여자 예수님의 창녀를 좋아할까요? 세리들 나쁜 놈들입니다. 자기 조국의 백성들의 돈을 세금을 얻어가지고 자기의 지배하는 나라 로마나 이런 나라에 세금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을 바치되 마음이 뜯어가지고 조금만 바치고 남을 착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인들이에요. 말해 이게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세기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우리 식당 사회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라는 예수님이 세기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창녀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죄인을 좋아한다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죄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을 깨닫고 주님 오직을 살 수 없으리라고 주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이 주 하시는 것이니 내가 죄인인데 나는 죄인 나는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자를 주님이 좋아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창녀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창녀의 힘에도 불구하고 창녀의 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없으면 나는 안된 다는 표현하기 해서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자기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주님은 그 여유를 사랑하셔서 그가 온 것을 용납했다는 것 오늘 법원은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문눈경대와 고찰만두 사건 하나는 중경대와 고찰만두 사건 하나는 세리마테를 레이 마테를 부르는 사건 세리마테를 부르게 될 때에 레이를 부르게 될 때에 그 레이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등놈들이고 이런 놈들은 정말 주인들이거든요 상종나죠 그러니까 세리들은 누구만 모였을까요 세리만 모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에 가서 음식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세리들과 참르들과 음식을 먹은다고 부정한 사람들과 음식을 먹은다고 예수님을 치렀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들과 식사하는 걸 좋아하셔서 식사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음식 사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쇠고기 한 점에 5천 원짜리 먹으러 이렇게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세리들에 건들어왔습니다 세리들에게 뭐 하려고요 누가 몸 씨보자 다시 이렇잖아요 누가 몸 씨보자 시작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다 알렐루야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고 주님이 지금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과 아르게 아르게 해서라면 그들을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된다 밥이 뭐 밥을 먹고 싶어서 무슨 배가 고파서 그들에게 간 게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존재인들을 알게 하려면 같이 식사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두고 그들의 고민이 뭔지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삶의 원천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 줄기 위해서 식사를 받아 영원히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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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진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겠어요 정든 다족과 떨어져 살아야 겠어요 그렇게 가까이 하던 외로운 국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삶은 문득병자 예수님이 문득병자가 좋아서 문득병자를 고쳐주겠어요 문득병자가 만든거에요 흐물 흐물하고 살찐 떨어뜨린거에요 예수님이 만져서 고쳐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지는걸 좋아하셔서 완벽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은 도저히 입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는 나를 고쳐 겹쳐 하고 무리 가운데 찾아왔어요 여러분 무리 가운데 찾아가면 어떤 일인지 아세요? 회중들이 돌로 쳐버립니다 이 부정한 것이 어떤 돌로 쳐서 돌을 맞춰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회동들이 돌로 칠 줄 알아면서도 그 자리에 찾아왔을때 예수님은 돌이잖아요 오냐오냐오냐 내가 너 원하느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알레로야 우리 주님을 찾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한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자를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의 필요 없다는 사람은 엄청나게 주님은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든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오셨잖아요 주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사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하신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치고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주인의 얼굴로 흐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는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란 사실은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라고 말하면 주님은 용서해졌지 한 번도 그 죄를 고백할 때 정말 너같은 더러운 것을 나는 만날 수 없다 한 적이 없다 이거 심지어 가늠마다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시골하기나 걷지 않는 여인 앞에서도 나도 너를 정리하지 않다보니 가서 나시는 죄를 벗지마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을 지었던 죄를 알렸던 아무 사람으로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붙어있기를 소망이라 할렐루야 읏자기만에 주님께 붙어있기로 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기로 그래야돼 그래서 세대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이 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 종류에는 내가 봤을 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인간 죄인들 사이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본말씀 하나는 문등병자 문등병자는 자기가 혹시 맞아서 혹시 죽을 수 있지만 두 발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고 올 수 있는 사람 그죠 문등병자는 혹시 돌로 마신다 할지 마신다 할지 마신다 할지 마신다 할지 마신다 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2천번째로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병든 자임을 깨닫고 의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나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 앞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종류는 자기가 병든 걸 알아요 의사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마가복음 마가복음 1절로 3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음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릴드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오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돈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이 중풍병자는 뇌출혈로 말리야마 사례를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보고 싶으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가고 싶다는 게 중요합니다 목걸어가는 육신을 가졌지만 가고 싶어졌어요 문둑병자 낳고 싶어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괜찮다고 죽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둑병자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혹시 몰매기를 당할 수 있어서도 그래도 나는 가다가 죽더라도 죽을 만난다면 죽겠습니다 주님은 오냐 너 깨끗한다고 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중풍병들 낳기는 쉽다 꼬는 쉽지만 갈 수가 없잖아 갈 수가 없다고 그때는 누가 해야 되는 너는 옆사람에게 도와줬 할렐루야 나는 내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내 사람이 들 것을 죽는다고 이 중풍병자를 물어봐야 되고 예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구절을 봐봐요 사람들에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이 사랑했더니 예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내서 구멍을 낸 다음에 나의 중풍병자를 위에서 달아내려야 되는 위에서 여러분 친구가 되자면 어느 정도로 되어야겠습니까? 할렐루야 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내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 하는데 옆에 방의 요소가 없을 수가 없어요 방의 요소가 없을 수가 없어요 방의 요소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방의 요소가 아이고 오늘은 너무 많구나 내일 와야 되겠다 매일 있습니까? 그런데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어땠냐면 여기 못 들어가면 하늘로 아파되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성경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에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같고 주님이 우리 아는 건 틀려요 요하동 10장 27절에 네? 내게 오는 자는 내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가 그를 안다 그래요 여러분 이명발 대통령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 이명발 대통령 알아야 몰라요? 알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왜 몰라요? 장로 대통령 소망교의 장로 66세 한나라가 총재하다가 모든 사람 없잖아요 다 그런데 이명박 장로가 여러분 아는 거 혹시 개인은? 응? 여러분 개인 알아 이명박 장로가 어 나 그거 안다고 그거 안다고 할 사람 있어요? 주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사람들은 아 장애 요소가 있을 때 그 장애 요소를 어 장애 요소가 있구만 다음에 해야지 그러지 않았네 사끼오가 세리였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없어서 사람들 사이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보고싶다는 말이죠 보고싶다는 말이죠 보고싶다는 말이죠 보고싶은게 어떻게 그런데 아 사람이 많구나 나 다음에 와야지 그러고 가지 않았어요 그를 갖던 성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때요? 옆에 있는 뽕나무나 놀러가서 주님을 한번 보야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리 장이라고 했어요 세리도 아니고 마테는 세리지만 이 삭경은 세리 장이에요 세리 중에는 우두머리다 이 말이죠 세리 우두머리면 얼마나 시장이 될겠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귀나 목에 치운치는 곳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칩석이 돼요 그런데 그런 체면에 뽕나무나 올라가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나 장애 요소를 만났을 때 성경에 등장하고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그 장애 요소를 장애 요소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니까 주님이 만났을 때 오늘 내가 죄짓고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는 맨날 죄짓고 하나님께 안오면 절대 하나님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의지적인 결단으로 장애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야 되는 거지 날렐리야 문동병자처럼 내가 가다가 맞아서 머리가 터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 주님 한 번만 하고 죽겠다 내가 가고싶을 때 갈 수 없으면 주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와가지고 가장으로 대류가 오른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통병자는 내산함이 큰 근데요 여기 집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동네에 자기 동네에 계셨다 자기 동네에 계셨다 이런다고 해요 근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러잖아요 가버나움을 마태복음 9장 1절은 권동네 자기 동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으로 삼신 동네가 어디다 가버나움이다 가버나움 아시겠죠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은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 누가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있었고 이 가버나움에 해당이 있었어요 제가 가버나움에 베드로 집하고 엄청 가까워요 엄청 가까워요 예수님이 지금 발견한 거는 그 베드로 집을 발견해서 유물로 이렇게 발굴이 났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집이 있었어요 그것이 전세로 들어갔는지 사월세로 들어갔는지 그건 성신이 한나도 알 수 없지만 저는요 이 장면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궁금했거든요 뭐가 궁금했냐면 내가 예수님이다 보통 사람이었다 그러면 너 왜 나머지 지붕을 뜯어라 뭐라 그렇게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하고 성경 읽으셨는데 아무리 믿음이 좋기로 했으니 남의 집의 지국을 뜯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야 너 너 물을 맸래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요 오히려 그것을 조금만 세요 자 보십시다 자 5절 마감공 기자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통병자 이기시대 작은 자야 내 죄상을 바라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져 버립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화를 내시고 그들의 믿음도 좋긴 좋지만 지붕을 뜯는 걸 보시고 이놈차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그의 믿음을 보시고 괜찮다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남의 집에 들어왔으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남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주인한테 이거 예제가 입장에 난처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 동네에요 예수님이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집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그 집이 있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불러서 아버님 사는 말마다 노숙했나요? 네? 노숙 지하철에서 노숙했나요? 노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친구 한 사람만 와서 일주일만 산다 간다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다 사람 하나 치기가 보통이 아닌데 열두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얼마나 부 여러분 두 사람만 밥에 내도 힘듭니다 예수님이 13명의 밥을 하려고 제자들이 밥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밥을 하려면 날마다 저기 사벗의 집에 가서 밥을 하려면 그 밥 쌩 어려워요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에 오면 내가 허물어져서 내가 허물어져서 네가 나에게 오기만 한다면 난 내 것 없어지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니 조금 뭐 하려다가 장유성하다가 에잇 이러다가 에잇 이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끝까지 드리비게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끝까지 드리비게 드리비게 이해되어야 되는 거예요 휘빡이 와도 활란이 찾아와도 또 끝까지 주님을 찾고 믿고 신뢰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경이 올라가는 것이고 주님의 아신바가 되는 것이지 또 뭐 문제 있다고 걸린다고 안해버리면 이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가 이 고침을 받게 됐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일을 더했죠 그것은 내 죄상을 받았느냐 라는 말이었어요 자 내 죄상을 받았느냐 라는 말과 내 죄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어느 말이로 시켰어요? 네? 대답을 물어봐 시켰어요 네? 중풍병자에게 내 죄상을 받았느냐 하는 말이 시켰어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시켰어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시켰어요? 하는 말이 시혀요? 이들이 대단히 좋으시네 너는 안들어가고 언제 가지냐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런 남들하고 무엇을 하려고 해요? 권이고 체면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뭐 확인할 길이 뭐가 있어요? 무엇이 시켰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제 처음에 물어봅니다.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하고? 네 심상을 들고 허락하라? 무엇이 시켰어요? 얘기봐요. 뭐가 시켰어요? 죄상을 받았느니라? 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내 심상을 들고 걸어가나? 안 들고 가라고? 나 못 가라는데요. 그러면 뭐가 되겠단 말이에요. 무엇이 시켰느냐? 예수님은 당연히 내 죄상을 받았다는 말이 쉽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죄상을 받았느냐는 말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상을 들고 걸어가라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상을 들고 걸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도 당연히 된 걸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나 예루야! 참.. 여러분이 머리가 좀 안 돌아가시는데 이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대장으로 받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이거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죄상을 받았느냐 하고 끝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발사됐지 않을 것 같은데 확인할 길이 있으니까. 확인할 길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아우! 내가 책에 납다 껴. 나는 뭐.. 그러지만 보세요. 너는 심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만약에 그건 안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책에 있는 건 내 버디와 뭐가 되는 거예요? 중대가 하면 중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죄상을 받았느냐고 먼저 얘기하고 나에게 더 어렵다면 심상을 들고 어려워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이것은 심상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해버렸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심상을 들고 걸어가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여기 있는 이런 일이다. 진행된 것으로 이렇게 나를 해야 죄상을 받았느냐는 말이 꼭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니 그 사람의 병이 죄로부터 온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했을지도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의 질병이 죄상을 받았을 때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은 참 많아요. 부회하다가 죄상으로 이렇게 닿고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침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상을 받는 것과 병에서 고침받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보이게 하는 거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권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일부로 하세요. 이게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일부로 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만의 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그렇게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생명에서 3일째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볼 수 없다면 그는 한 분만 믿는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각각 다르나 한 분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분을 믿는 게 아니죠. 상위 일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실을 신앙을 깊이 가지며 다닐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위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 이 레이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사람 앞에 나오기가 어려워서 주님이 찾아가서 직접 불러서 그렇게 자기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구원하고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그 뭐라고 합니까? 동원할 수 있는 대상 이 사람 한 사람으로서 세리를 부르며 수많은 세리들이 와서 수많은 세리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죄의 호소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세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죄의 삶을 받고 병도 싫어하게 받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은 주인을 사랑하실까요? 주님을 사랑하실까요? 주님을 사랑하실까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기 나는 주님들이 없다. 나는 내 위로 충돌한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엄청난 많은 당의 요소, 장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안 되면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도와줘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도 거침 받고 죄의 사항도 받고 이렇게 죄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동착했다고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 때문에 너는 큰 죄 지었으니까 나한테 못하고 너는 작은 죄 지었으니까 나한테 와라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똑같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죄 지었다고 주님 앞에 안 나오면 안 돼요. 오히려 그때일수록 주여 선두를 보고 나를 바라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여러분의 영혼을 정겹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으로 말라마 거침 만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주인님을 얘기하고 주께 돌아온 것에 제일 관심이 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인님을 깨닫고 주님을 찾을 때는 주께서 기꺼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때로는 문둥병자의 그 흐물흐물한 것도 많으셨고 자기들의 지붕이 뚫리는 것도 괜찮다 하셨으면 주변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기꺼이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여러 가지 많은 장애 요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애 요소를 다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자리를 겪으신 것을 알고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찬송과 98장 예수님 오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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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